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1일 제1회 청운시장 수박플리마켓을 청운시장 민속장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하나인 혁신형 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위 회의장,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등 내빈과 방문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마쳤습니다. 양장석 청운시장 상인회장은 청운에 대표 특산품인 고품질 수박의 저렴한 판매를 통해 바가지물과 논란을 종식시키고, 청운시장의 이미지도 제거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청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축사를 통해 폭염의 날씨에도 청운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인회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청운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색 있는 플리마켓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